한 동훈을 키워가지고 자기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기가 차네요. 한동훈씨가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맹예를 모함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참 너무 심한 이야기고 또 국힘당의 당 중진들이 되게 아버지 뻘되는데 그 사람들 들이밀고 치고 하는 것도 그거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신인법무부 장관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서 얼마나 본인이 볼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키워가지고 자기 당대표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신동화 인터뷰에서 했네요 그걸 두고 제가 번뜻 떠오른 이야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참 외람되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을 키워서 내 자리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자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국힘의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보완제로 삼으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호감이 높은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준석은 8월 9일에 공개된 신동화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 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을 키워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뭐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층은 주부층이 많고 이준석을 좋아하는 층은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맨정신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적대감을 원없이 드러내지 않았냐 목이 아파 약 먹으며 선거를 치른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은 내부 총질 같은 인식을 갖게 된 연유는 유튜브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친구는 그냥 소설가로 등단해도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그냥 묵사발로 만들고 참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제 말씀의 요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대서특비를 해주니까 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똥급인 줄 아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참 우리 한정사이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젊은 친구고 위선과 거짓과 공작과 음해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 젊은 날을 지내는 이런 친구에게 그냥 차고 넘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때로는 비난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한참 이래야 되고 진지함을 갖고 인생을 대야 될 것 젊은 친구한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는지 어쨌든 말로는 그렇게 상큼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처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토토님은 젊은 친구가 땀을 흘려본 적이 없던 압니다 그리고 송미희 님께서는 준석이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나 봅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더 이상 논평할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한 세 번 출마가 다 실패했지만 세 번이라는 것도 공천을 누군가 줬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도 결국은 선거 관리를 주관한 측에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상인지 아닌지는 진단을 받아 봐야겠죠 제가 그렇게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